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곳으로 와있습니다. 방금 왔어요. 그냥 바람도 쏠 겸 그냥 놀러왔습니다. 새조개 먹고 왔습니다. 여기 좀 간 식당이라서 벌기 좀 끄라는데 자랑이 아닌데 혹시 이곳에 계시면 나 지금 덜산 대구 밑에니까 이리 오시오. 먹어볼게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여수에 있다가 모레 아침에 먹고 들어갈게요.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인터넷 가면서 가면 여수 쪽에 새조개 많이 팔더만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동생이 지금 연하수산이라고 지금 광주에 있는데 걔가 새조개 도매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판매하게끔 우리도 말 좀 해볼게요. 이 식당도 거기에서 소개시켜줘서 아는데라서 아무튼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더욱 맛잇고 아는데라 저의 추가로 마지막으로 디테일 이 식당에 감사합니다.